저기 뭐야? 뭐해? 네 생각 안녕 안녕 할 말이 있어서 켠 거 아니라 그냥 그냥 일단 제목 보시다시피 그냥 그냥 켰어요 아 깨서 깨서 들어오고 있네요 뭐하지 토마토 먹겠어 저는 지금 촬영 끝나고 다음은 채영도 끝날 거 같은데 그때는 아마 채영이랑 같이 갈 거에요 수정하게 해주세요 좀nier 없어서 그냥 아 그리고 자꾸 셀카 못하는 말 많이 듣네요 갑자기? 어 왜? 그냥 진짜 난 셀카 못하는 말 너무 많이 들어 안녕하세요 근데 저도 저도 너무 예쁜 사진을 안 올리고 싶어요 그냥 뭐 그 아 셀카 얘기가 없었어 그 뭔지 알죠? 저는 그냥 아 그럼 그럼 촬영 말 저는 촬영 말고 촬영 그런 거 싫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셀카 기분이 너무 좋으면 셀카 어떻게 찍어도 자기가 너무 만족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높은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치 뭔지 알아 너는 워낙 예쁜 사진도 많고 하니까 그냥 기분 그런 거지 뻔한 촬영을 하기 싫어요 뭔지 아시죠? 좀 기분 좋으니까 어떻게 찍어도 나는 너한테 일꾼면 되찍어 그래서 그렇다고요 너한테 누가 뭐라고 했어? 어? 많아 뭐라고 했어? 왜 올리냐고? 그런 거? 아니 셀카 못 한다고 어 나도 나도 처음 빨리 셀카 못 찍으면 뭐 어때? 응 나는 나도 그냥 기분이 좋아서 올린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뭐라고 하지 마요 안 그러면 하지 마 말간 말이야 한 번 열심히 셀카 셀카 그런 레슨을 받아 볼게요 받아 볼게요 셀카 레슨 채원씨 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저는 나는 어떻게 찍냐면 나는 좀 위에서 찍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왜 전소리를 찍는 거잖아 오케이 어때요? 예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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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볼게요 예쁜데요? 위에서 또 어떤 갓도가 좋아요 밑에서? 아니 나는 나는 약간 이렇게 아 예뻐 뭘 하지 마요 아 혼난다 가? 어 너 안 가? 응 나도 가야겠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브앱은 여기까지겠습니다 어 또 너무 긴 시간이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을 거 같아 그래도 이렇게 짧게라도 최대한 많이 원수랑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토마토